세트는 생크림 3층 쌓기라네! 생크림 쌓기만큼은 자신있습니다. 제가 미용학교에서 계속 낙제하는 바람에 이 수업을 4번이나 들었거든요. 우와! 이게 바로 사장님이 사용하는 크림 스프레이군요! 제가 얼마나 크림 스프레이를 잘 다루는지 보여드리죠. 이게 왜 안나오지? 잠시만요. 이렇게 세게 흔들다 누르면 크림이 잘 나오더라고요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얼른 닦아드리게!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금방 닦아드릴게요. 어? 이건 뭐지? 이런 두피 마사지는 처음이야. 이거는 뜨거운 여름 한낮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잠든 나를 쓰담아주던 엄마의 손길 같아. 가장 큰 시간이든 나를 쓰담아주던 엄마의 손길을 갖고 잠든 나를 쓰담아주던 엄마의 손길에 쓰담아주던 엄마가 쓰러지는 ID지 않든 나를 쓰담아주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